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굉장히 한숨만 나오는 그런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의 하단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수의 폭락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은 그동안 시장을 계속해서 괴롭혀왔던 요인인데 플러스 알파가 하나 붙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시장의 하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의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겨낼 수 있는 악재다라는 부분이죠. 문제는 언제 반등이 나올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반등 시기를 예측하시는 것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보유하신 종목 혹은 현금이 있으시면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이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있는가 기술적인 매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분석하시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약세장에서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고 주식 올라가지 않아요. 결국은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를 사고 어느 종목의 추가 매수라고 어떻게 종목을 압축할 것인가 이렇게 전략을 좀 더 꼼꼼히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산이 높으면 골이 깊기도 하고 역시 반대로도 가는 거죠. 급락이 있으면 급등도 있는 겁니다.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보유하고 가는 전략으로 밀어붙여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공부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꼼꼼하게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의 정석 강의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89강입니다. 많이 왔죠? 기준일 매매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도 고민을 많이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일 매매법이라고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준일이 아니고요. 기준기간 매매법입니다. 왜 기준기간인지는 이따가 강의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러면 왜 제목을 이렇게 했냐. 기준기간 매매법이라고 하니까 좀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기간을 제가 일로 바꿨습니다. 기준일 매매법. 강의 제목은 기준일 매매법인데 실제로는 기준기간 매매법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를 찾아보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법 강의인데 오늘의 기법은 조금 너프하고 기존에 내가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급에서 고급 난이도입니다. 완전 기초 강의는 아니에요. 주식의 정석이 지금 89강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강의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강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좀 보시면 좋겠죠.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기준일 매매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기준기간 매매법입니다. 자, 그럼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기준일 매매법이란 뭘까요? 주식시장의 순환매를 이용하는 매매법입니다. 이 순환매라는 말이 엄청 자주 나와요. 증권 방송을 보시면 아주 이제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고 저도 많이 씁니다, 방송에서. 순환매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가서 어떤 종목으로 빠져나오느냐, 그리고 그 빠져나온 수급은 어디로 또 들어갈 것이냐. 이게 바로 순환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좋은 시장이든, 나쁜 시장이든, 횡보시장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수많은 돈, 수많은 수급들이 흘러다녀요. 그러면 그 돈과 그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된 물량은 또 다른 종목을 사겠죠. 이게 바로 순환맵니다.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집니다. 수급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급이 들어가는 지점, 길목을 잘 지키고 있고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를 내가 먼저 선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종목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에 수급이 들어올 때 차익 실현하면 되는 겁니다. 이 순환매,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순환매 흐름을 단번에 딱 알아낼 수는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시장에서 내가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많은 매매기법, 기초강의, 경제기사라든지 기관 외국인이 뭘 사는지, 투시는 뭔지, 연기금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순환매를 이용하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는 있고 경험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 하지만 초보자가 본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할 강의는 아니에요. 주인이 분들이시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론은 주식시장의 순환매를 이용하는 매매법이다라는 거고요. 특정 기간 동안 강했던 종목군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환매 수급 유입 종목을 미리 찾아내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주가는 결국 수급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점에 주목하는 거죠. 특정 기간을 잡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강의는 기준일 매매법이 제목인데 실질적으로는 기준 기간 매매법이라고요. 특정 기간 동안 강했던 종목군들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아주 난잡하게 올라갔으면 거기 특성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매매 전략을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정 기간 동안 강했던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공통점이 섹터일 수도 있고 업종일 수도 있고 어떤 이슈에 같이 노출된 종목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강했던 종목들의 공통점이 특정 기간 내로 포착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미리 사서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일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의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추세가 없는 시장에서는 시장 수급이 한 종목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없는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보통 추세를 가지죠.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거는 제가 기초 강의부터 엄청나게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횡보 추세도 있어요. 상승 추세나 횡보 추세가 아닌 추세도 있고 변동 추세, 등락은 심한데 그렇다고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고 이런 시장도 있어요. 모든 시장, 굉장히 다양한 시장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런 추세가 없는 시장에서는 시장 수급이 한 종목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강세장이면 어차피 대부분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 대장주를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익은 계속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추세가 없고 급등했다, 급락했다, 횡보했다 이런 움직임이면 종목을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치고 빠지는 매매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없는 시장에서는 시장 수급이 한 종목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오래 머물러 봤자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에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치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논외로 하고 어쨌든 추세가 없는 시장에서는 시장 수급이 한 종목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도 있는 만큼 특정 종목군, 그리고 섹터군 내에서 번갈아 가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큰손이라든지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 혹은 기관들, 외국인들 이런 주체들은 반드시 변동성을 만듭니다. 왜?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있는 거죠. 내가 엄청 좋은 종목을 저평가라고 생각해서 5만 원에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5만 원이에요. 그럼 수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 종목이 4만 원이 되든 6만 원이 되든 올라가야 올라가고 내려가야. 그 안에서 매매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종목에 이슈가 없고 계속해서 횡보하는데 그 종목이 좋다. 그럼 반드시 수급이 그 종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락을 시키든 급등을 시키든 움직임을 만들어요. 그럼 그 안에서 매수나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만들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장의 여러 가지 악재라든지 호재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이슈가 나오지 않아도 돈이 많은 수급 주체가 억지로 그 주가를 급등시키거나 급락시켜서 변동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도 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나 섹터가 번갈아 가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기준일 매매법에 포함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코스닥 지수예요. 최근 지수는 아닌데 보시면 특정 기간인데요.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매매를 많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시장에서 강한 대장 섹터를 가지고 그냥 홀딩을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를 쭉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장 섹터나 종목도 이렇게 그냥 올라갈 거예요. 그럼 굳이 이런 데서 사탑하러 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좀 물리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면 이렇게 상승 추세 수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바이앤 홀딩이에요. 대장 종목을 매수하고 1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냥 쭉 가져가는 전략.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기준일 매매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일 매매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특정 시장, 추세가 없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섹터나 종목이 있을 때 그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공통점을 찾으면 관련된 섹터 내에서 안 올라간 종목이 있을 때 그 종목을 매수한다. 이게 바로 기준일 매매법이에요. 이런 상승장에서는 이 전략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시장에서는 주도주 하나만 잡고 계속 끌고 가면 되니까 굳이 샀다 팔았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장을 볼게요. 이것도 이제 코스닥 지수의 차트인데 뭔가 훅 밀렸다가 또 V자로 반등하는 듯 했다가 훅 밀렸다가 V자로 반등했다가 반등하는 듯 했다가 밀렸다가 또 올라오고 어때요? 추세가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종목을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수에 연동되는 종목을 내가 이런 위치에서 매수했다고 했을 때 매도나 매수 없이 계속 가져가면 어때요? 이 위치에서는 딱히 수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추매하고 매도하고 추매하고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짤 수 있다면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그 말은 뭐냐? 이런 시장에서는 어쨌든 샀다 팔았다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지 무조건 쭉 가져간다고 수익을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고 그걸 반복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고자 하는 게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일 매매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일 매매법은 어떤 시장에서 적용하기가 좋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적용하기가 별로 안 좋고요. 이런 시장, 이렇게 급등락이 심하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추세가 없는 시장에서 적용시킬 때 적합한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인데요. 바이앤 홀딩보다 트레이딩에 중점을 두는 매매예요. 뭐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기준일 매매가요. 바이앤 홀딩 전략은 뭐냐? 내가 종목에 대한 분석을 정말 꼼꼼히 해서 내 이 종목의 실적, 모멘텀, 저평가, 수급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분석해서 딱 매수를 하고 쭉 기다리는 겁니다. 그 종목의 가치가 적정 주가를 찾아서 갈 때까지 이게 바로 바이앤 홀딩 전략이고 종목에 초점을 두는 방식인데요. 이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뭐다? 이 종목을 그렇게 오래 보유할 생각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도 살 수 있어요. 왜? 단기간에 어쨌든 흐름상, 순환매상 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시기를 타서 수익을 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계속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지만 현재 위치에서 이 종목이 뭔가 수급의 흐름에 의해서 이슈에 의해서,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하고 단기간에 치고 빠지겠다. 이게 뭐다? 수급의 흐름에 초점을 두는 트레이딩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 매매는 이 트레이딩 매매에 훨씬 더 초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앤 홀딩의 대표적인 주자는 워렌 버핏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사고 그 가치가 이제 원래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요. 제시 리버무머라는 투자자는 워렌 버핏보다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특히 제시 리버무머가 잘했던 매매가 신고가 매매. 제가 예전에도 신고가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을 돌파할 때 물량을 꽉 실어서 불타기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시 리버무머 같은 경우에는 바이앤 홀딩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가치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차트라든지 수급을 보고 이게 더 올라갈 것이냐 더 떨어질 것이냐 그것만 보고 판단했어요. 전형적인 트레이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또 중요해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 이런 강의를 했어요. 투자 성향 파악하기. 자기 투자 성향이 뭔지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주식의 정석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강의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실적 분석, 모멘텀 분석, 수급 분석, 차트 분석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강의를 다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 강의가 나는 되게 마음에 와닿고 재밌네. 그러면 단타 성향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펀더멘털 강의나 재무제표 이런 거를 강의했는데 어? 나는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보수적이니까. 그러면 그런 매매가 맞는 거예요. 내가 단기 투자를 할지, 초단타를 할지, 스윙을 할지 아니면 중장기를 할지, 가치 투자를 할지, 기술적 분석에 초점을 둘지 이런 자기의 스타일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나는 투자자인지 트레이더인지를 좀 파악해 보시면 좋아요. 내가 투자자다 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 분석, 재무제표 분석, 실적 분석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되고 내가 트레이더다 라고 한다면 차트라든지 수급 분석에 훨씬 더 포커스를 두셔야 되죠. 주식의 정석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이제 이쪽에 관심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둬서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레이더, 트레이딩 이게 바로 기준을 매매법에 맞는 매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힘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시장의 힘은 뭐겠어요? 결국은 수급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수급이죠. 어떤 종목이 올라가려면 결국 사야 됩니다. 많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많이 샀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종목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힘은 어디에 있다? 수급에 있다. 우리는 항상 수급을 쫓고 다음 수급이 어느 종목으로, 어느 섹터로 들어갈지를 항상 연구해야 되는 거죠. 시장의 힘을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결국 상승하는 종목에 시장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거예요? 이 기준 기간 동안에 뭐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거다? 기준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간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다음 수급의 위치를 예상해 본다라는 거예요. 상승하는 종목에 시장의 힘이 있다라는 것에 기반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매 방식,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부터가 본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HTS로, HTS를 쓰셔야 됩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이죠. MTS로는 좀 힘들어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PC를 통해서요. 특정 기간 동안 상승률 상위 종목을 정렬시킵니다. 솔팅을 해야 되는 거죠. 특정 기간 동안 시장이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에 있지 않았어야 하며, 아까 설명드렸어요. 변동성이 큰 시장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많이 올라간 순서대로 쫙 정렬을 시켜서, 그 종목을 하나씩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특정 기간 동안 시장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아니면 더 좋다라는 설명이에요. 아까 제가 초반에도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특정 기간 동안 상승한 종목의 공통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공통점. 공통점은 섹터일 수도 있어요. 같은 섹터. 로봇주면 로봇주. 5G 관련주면 5G 관련주. 게임주면 게임주.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고, 공통 이슈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문제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원자재 관련주로 묶였다. 그럼 그것 역시도 뭐예요? 공통점입니다. 이슈로 묶인 공통점이죠. 수급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산 종목일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공통점을 찾는 건데, 오늘은 가장 편하게 섹터를 통한 공통점을 찾아서 매매를 할 거고요. 같은 공통점을 가진 종목 중, 기술적 위치가 양호한 종목을 매수합니다. 기술적 위치가 양호하다는 건 뭐냐면, 차트가 하락 추세도 아니고, 아예 많이 올라 있지도 않고, 뭔가 바닷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나, 바닷권에서 좀 고개를 들고 올라가려고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쉬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율주행 관련주가 요즘에 엄청 강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좀 덜 오른 종목을 사서 매수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도 많이 하는 매매예요. 저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익혀두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일 매매법의 정의예요. HTS로 특정 기간 동안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아니라, 변동성 장세나 횡부 장세면 더 좋고요. 특정 기간 동안 상승한 종목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공통점은 뭐든지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섹터를 중심으로 공통점을 파악을 할 거고요. 그것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 종목 중에서 안 오르거나 덜 오르는 종목을 선침해를 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게 바로 기준일 매매법의 핵심적인 이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론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차트가 있고 그 뒤에는 반복이 있습니다. 저는 한강을 봐도 딱 몇 번 본 효과를 거두시면 좋겠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준일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약간의 난이도는 있지만 잘 익혀두신다면 충분히 매매에 활용하실 수 있는 매매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정석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주린이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강부터 알차게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제 지난 강의들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홀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많은 강의, 제 1강부터 딱 보기 좋게 정리해놨습니다. 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요. 장중의 시황이라든지 종목 내용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공부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는 대략적으로 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와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일 매매법은 기준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기간이기 때문에 기준기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기간은 원하시는 대로 잡으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나는 조금 길게, 조금 트레이더긴 한데 조금 길게 가져가는데 그러면 2, 3개월 기간을 보셔도 되고 나는 좀 약간 짧게 치는 매매가 좋아 이러면 한 1주나 2주 정도를 보셔도 돼요. 제가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 1개월 그리고 뒤에는 2주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기간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1개월, 두 번째는 2주입니다. 이 특정 기간을 잡는 것에 법칙이나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걸 스스로 정하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대로 1개월이나 2주 정도의 기간을 잡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개월 예시인데요. 날짜는 5월 4일부터 6월 2일입니다.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코스닥 지수인데요. 제가 아까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정 기간 내 지수가 상승 추세거나 하락 추세가 아니고 횡보추세거나 추세가 없는 무추세거나 변동성이 많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건 어때요? 상승 추세인가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락 추세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변동성은 좀 있어요. 상승했다가 좀 하락하는 듯 했다가 한 번 툭 꺾였는데 또 올라가고. 여기 이제 시작 날짜랑 끝나는 날짜는 보시면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그렇다고 의미 있게 올라갔다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러면 기준 기간으로 적합할까요? 네, 적합합니다.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아니면 돼요. 변동성 있으면 더 좋고요. 변동성 없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 기간 동안 뭘 본다고 그랬어요? 기준 기간 동안 뭘 볼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부터 1번으로 해서 쭉 한 30종목 정도를 나열을 시킬 겁니다. 뭘 통해서요? HTS를 통해서요. 어렵지 않아요. 10초면 하실 수 있어요. 이 특정 기간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부터 두 번째 올랐던 종목, 세 번째 올랐던 종목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을 시키고 그걸 정렬시켜서 그 안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뽑아내고 그 공통점을 뽑아냈다면 그 공통점과 맞닿아 있는 종목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을 매수하겠다. 이게 바로 기준일 매매법의 정확한 매매 방법입니다. HTS로 특정 기간 동안 많이 오른 종목부터 어떻게 정리를 시켜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실은 딱 보여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HTS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증권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몇십 개예요, 몇십 개. 엄청 많아요. 정말 많은 증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다 보면 다른 걸 아예 못합니다. 제가 이제 HTS의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들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해당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저도 모르는 건 전화해서 물어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모른다 라고 하시면 그건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특정 기간 동안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이렇게 밑으로 정렬할 수 있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모든 HTS에 다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은 특정 기간은 1개월입니다. 작년 5월 4일부터 6월 2일 한 달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뭘 본다고요? 강했던 종목들. 그래서 상승 상위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HTS를 이용해서 정렬을 시켜놨습니다. 한 달이에요.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5월 달 거의 한 달 정도의 수익률인데 한 달간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은 뭡니까? 에디슨 EV라는 종목입니다. 상승률이 무려 149%입니다. 두 번째는요. MP라는 종목입니다. 상승률 141%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동기어라는 종목입니다. 상승률 115%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하위 종목까지 나열을 시켜서 여기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이 종목 하나하나가 무슨 종목인지를 알아야겠죠. 기존에 알고 있으면 새로 알 필요는 없겠죠. 모르면 찾아서 알아보셔야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리겠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슨 EV, MP, 대동기어, 삼보산업, 카스, SMCNC, 수송이노베이션, 광림, KGETS, 진아인제아, K사인 이런 종목들이 뭐 하는 종목들인지를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목들에서 공통점이 있는지를 뽑아내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셔야 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예시를 듣는 건데요. 나는 이제 이 종목이 뭔지 모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모른다고 가정해서 이 상위 종목부터 밑에까지 다 한 종목씩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 예시예요. 볼게요. 그래서 상위 종목부터 하위 종목까지 분석을 하는데 1위였던 에디슨 EV는 무슨 종목이냐. 과거에 이제 세미시스코어라는 이름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은 에디슨 EV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에디슨 EV의 이슈는 지분 매각과 인수 합병과 같은 이슈였어요. 언제 이런 이슈가 강했을까요? 작년 5월 달에. 작년 5월 달을 보고 지금 예시를 드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분 매각과 인수 합병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제 MP입니다. MP는 삼성 스펙 2호가 합병한 기업인데요. XR 콘텐츠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XR 콘텐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것들을 섞은 혼합현실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동기어와 삼보산업은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주였고요. 대동기어는 윤석열 후보 관련주. 그리고 삼보산업은 이준석 대표 관련주였어요. 그래서 대선이 그때 이제 1년 전이었죠. 1년 전이었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상황이고. SMCNC를 한번 보겠습니다. SMCNC를 보면 SM 지분 매각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끼리의 공통점은 있어요? 일단 있긴 있네요. 그렇죠? 대동기어와 삼보산업 두 개는 대선 테마주로 묶여 있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대선 테마주 중에서 안 간 거를 매수해볼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단 두 종목만 가지고 공통점을 찾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상승률 최상위 종목부터 밑에까지 정리를 시키고 한 종목씩 어떤 종목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하시다 보면 좀 재밌어요. 그리고 결국은 파악해서 공통점을 찾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다 파악했다고 가정을 하고 공통점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공통점이 있는 기업들을 표시를 해놨어요. MP, K-Sign, 써닉 시스템, 캐리소프트입니다. 각각의 상승률을 보면 140% 정도, 그리고 K-Sign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써닉 시스템은 70% 정도, 캐리소프트는 60% 정도.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아까 MP는 분석을 했어요. 어떤 관련주라고 했어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였습니다. 그럼 여기 네모를 다 쳐놨으니까 이 네 종목이 다 뭘로 속할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아, 메타버스가 이때 굉장히 강했구나. 앞으로 메타버스 테마가 계속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메타버스 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를 해드린 다섯 종목의 모멘텀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NP, 아까 알아봤죠? 삼성 스펙 2호가 합병한 기업이고 XR 콘텐츠, 혼합현실 관련주로 메타버스의 대표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K-사인은 정보보완주예요. 근데 이때, 그러니까 작년 5월 달에 K-사인이 움직일 때 가상화폐랑 사이버 보완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서 K-사인이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가상 자산의 NFT를 활용해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가치를 보호하는 기술이 엄청 중요할 것이다. 왜? 해킹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그래서 정보보완주가 그때 올라갔어요.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을 안고 갔다라는 겁니다. 삼보산업을 한번 볼게요. 삼보산업은 마이크로 OLED 제조업체인데 이때 왜 이게 올라갔냐. 메타버스를 최적적으로 구현하는데 OLED가 적합하다라고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결국 엮여서 삼보산업이 올라갔어요. 캐리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캐리소프트는 캐릭터 IT를 보유한 업체인데 이때 메타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메타버스 주류였겠어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작년 5월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공통점이 나왔네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했구나. 이 결론을 도출해야 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의 강세를 확인한 거죠.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강의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언제까지나 개인추야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오늘 이번에 강했던 거 이거네요. 공통점이 이겁니다. 이 관련주 보세요. 평생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개인추야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 않고는 내게 되지 않아요. 강의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내게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바로 까먹으실걸요. 강의를 보고 원리를 100% 이해하고 그 원리를 반복해서 적용시키고 그래야 냈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 해드리는 거지만 앞으로는 개인추야분들 스스로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매매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PK사인 산보산화 캐리소프트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죠. MPK사인 선입시스템 캐리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산보산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 결국은 메타버스 관련주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은 뭐다? 메타버스 관련주를 솔팅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기간 동안 강했던 섹터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 공통점을 찾았다면 그것에 해당되는 종목 중에 덜 오르는 종목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매수를 하겠다. 이게 바로 기준일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버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HTS를 활용해서 보셔도 되고요. 개인 투자 분들께서 많이 보는 포털을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TS에서도 특정 테마별로 종목들을 다 분류를 해놨어요. 항공주, 은행주, 게임주 지금처럼 메타버스 관련주 간편결제 관련주 이런 식으로 다 정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다수 포진이 돼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살 거니까 메타버스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이렇게 정렬해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나와요. MBT, BT9, 셀바스 AI, 덱스터, 넵튠, C-랩, 코세스트, 에이트원 엄청 많은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중에서 뭘 살까를 고민하시면 되나요? 그렇죠. 이 종목 중에서 뭘 살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사야 된다고 했어요? 기술적인 부담,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살 건데 막 이렇게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그런 건 사지 마세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강한 걸 확인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좀 안 오르거나 이제 오르려고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체라라는 기업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5월 달에 메타버스주의 강세를 확인했어요. 근데 알체라는 보시면 5월 달에 그다지 움직임이 없네요. 그죠? 근데 알체라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어? 오케이. 한번 매수를 해볼까? 매수를 해본다라는 거죠. 알체라는 인공지능 AI 전문 업체로서 메타버스 관련주를 엮여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쭉 올라가니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이 수익을 거둘 수 있었죠. 이 수익을 먹으려고 지금까지 앞서 그 지난한 굉장히 많은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작년 5월이에요. 이 기간이 뭐예요? 아까 이제 에디슨 EV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뭐 선입 시스템 이런 종목들 막 올라갔던 그 시기 그 시기 동안에 메타버스 관련주가 안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알체라 알체라라는 종목이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번 매수를 해보고 이 수익을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을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자이언트 스텝인데 역시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목은 시각효과 전문기업인데요. 자 이 기간이 뭐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했었던 기간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가 이 시간에 이 시기에 강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강했어요? 안 강했어요? 안 강했죠? 별로 주가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어? 너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매수를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매수한 다음에 여기까지 강하게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을 찾으려고 아까 기준 기간 동안 뭐가 강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안 보면 이런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겠죠. 시장의 순환매를 이용하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더 있어요. 위즈익 스튜디오인데 이게 영상기획 서비스 업체인데 영상기획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AR, VR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살펴봤던 그 5월달 작년 5월달 기간 동안 강한 거 확인했죠? 확인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덜 올랐던 안 올랐던 위즈익 스튜디오를 매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리부터 이제 이해 그리고 사례까지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어요. 개념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또 막상 직접 하시려고 하면 조금 막막하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노력하고 연습하셔야 내게 됩니다. 해보세요. 어렵다고 그냥 손 놓으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재미도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재미도 있어요. 재미들려서 계속해서 이제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돈도 벌고 기분도 좋고 실력도 쌓아지고 나중에 또 연습해서 또 주위 주린이 분들께도 가르쳐주세요. 거기까지 실력이 항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준일 매매법이고요. 제가 주식의상석을 통해서 참 많은 강의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강의 기술적 분석부터 매매 기법만 해도 제가 한 30강 이상 정도는 기법으로 많이 다 축적을 해놨습니다. 이 강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방으로 꼭 들어오셔서 이전 강의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위주익 스튜디오가 올라갔다라는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주 기간을 볼 거예요. 아까 제가 기준 기간을 예시로 두 개 잡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까 봤죠? 메타버스 관련주 1개월 잡았고요. 두 번째는 얼마 잡을 거라고요? 2주를 잡겠습니다.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의 2주를 잡았습니다.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아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뭔가 하락 추세일 것 같지만 그래도 반등을 좀 했으니까 아 이건 상승이나 하락 추세는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를 기준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 기간은 스스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잡아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간을 길게 잡든 짧게 잡든 관계는 없는데 그 기간 동안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아니어야 되고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기간을 잡으면 또 안 되겠죠. 나는 기준 기간 잡기 힘든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개월이나 2주 잡으세요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2주 동안 한번 잡아볼게요. 기준 기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 기간 동안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을 이렇게 차례대로 정렬시키는 거죠. 뭘 통해서?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정렬시킬 겁니다. 정렬시켜 볼게요. 그럼 그 2주 동안 그러니까 2021년 9월 3일부터 2021년 9월 16일 동안 강했던 종목들을 나열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나열을 시켜보니까요. 플레이그램, 흥하이온, HM, 에탄올, 대성에너지, SK가스, 무화, 부산가스 이런 종목분들이 쫙쫙쫙쫙쫙 나와요. 상승률로 보시면 70 몇 프로부터 한 30 프로까지 상승률 상위 종목 위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과거 기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과거 기간을 할 때 완전 작년, 재작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해보셔도 되지만 저는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최신 기간을 하셔야 돼요. 최신 기간. 그렇죠? 최신 기간.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월달이잖아요. 2월달. 그러니까 2월달 초부터 중순까지 뭐가 강했나를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매수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전략을 짜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과거 기간을 예시로 드는 건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신 기간을 찾으셔야 돼요. 당연히. 지금부터 2주 전 지금부터 한 달 전 그 정도를 보셔야 되죠. 지금 2022년이니까 2022년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최신 기간을 보셔야 돼요. 저는 강의를 해드리니까 예전 기간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이 뭐를 하는 종목인지를 다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내가 종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하면 장점이 이거 진짜 한 몇 달 정도 연습하잖아요. 웬만한 종목 다 알아요. 어떤 뭐 하는 기업인지 무슨 테마 준지 다 알아요. 억지로라도 공부가 됩니다. 자 플레이그램 뭐 하는 종목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그 다음에 이제 DSR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롱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하니까 대현 이것도 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테고 이런 기회에 어떤 기업인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 기업의 공통점을 뽑아 뽑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 상위 종목부터 하위 종목까지 이제 어떤 종목인지는 다 알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통점을 찾아볼게요. 찾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쳐놨죠. 대성에너지와 SK가스, 부산가스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천연가스를 추종하는 상품이죠.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를 추종하는 상품들 자 보이시나요? 공통점이 공통점이 보이세요? 에너지 관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것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명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상승률 4위였던 대성 에너지 이름부터 에너지예요. 5위였던 가스, 그렇죠? 그리고 8위였던 부산 가스 여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종목은 아니에요.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이런 거는 ETN이라든지 ETF 이런 상품들인데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상품 가격이 올랐구나. 그러면서 이런 가스 관련된 종목이 오르고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이 올랐구나.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2주 동안에 에너지 관련된 가스 관련된 종목군이 강했으니까 그 종목군 내에서 덜 오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까지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나? 이거죠. 한번 매수를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종목을 덥석덥석 매수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건 이미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오른 순으로 정렬시켰잖아요. 지금 대성 에너지랑 SK가스는 몇 퍼센트씩 올랐어요? 단 2주 동안 50%, 45%가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 들어가서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죠. 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성향이 어때요? 제 성향.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제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뭐 저는 배팅하는 수자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원금을 지키고 쌓아가는 게 진짜 수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하실 때는 원금을 지키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사실은. 버는 법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왜? 주식시장에서 버는 것과 잃지 않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냐를 봤을 때는 당연히 잃지 않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시장 잘못 만나든 종목 이상한 거 잘못 물려서 깡통 차면 그때부터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 이미 다 날렸는데? 계좌 마이너스 70%인데? 그때부터 복구됩니까? 복구 못하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매만 투기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복구될 수 있지만 보통은 그냥 깡통 짜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못 벌었어. 나는 너무 보수적이고 해서 하나도 못 벌었어. 하지만 결국 원금은 계속 지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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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다 보면 코로나 폭등장, 서오프라인 급락 후 급등장 이런 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때 기회를 못 잡았어도 괜찮아요. 나는 원금을 지켰어. 원금을 지켰으니까 다음 기회에 수익 내면 되죠. 원금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수익입니다. 언제나 지키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지키고 쌓아가는 겁니다. 벌고 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면서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 수익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제가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려가는 게 좋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승폭이 이미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매수해야 돼요?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 중에 덜 오르거나 안 오르거나 바닷건에서 이제 조금 움직일랑 말랑 하거나 이런 종목을 매수를 할 겁니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매수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많은 기법들 대부분 리스크 있는 것도 물론 있었어요. 조금 급등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매매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도 편해요. 공격적인 매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제가 많이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매매도. 근데 저는 성향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걸 항상 강조드리기는 해요. 근데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다라고 한다면 하세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항상 철저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기준인 매매법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에너지 관련된 종목, 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네. 이 정보는 내가 습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 중에서, 이 종목 중에서가 아니죠. 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다른 종목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이 뭐가 있나. 그걸 매수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있네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볼게요.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제조와 공급사업을 영위한 업체고요. SK가스는 LPG 수입 저장 판매 사업 영위하고 있고요. 부산가스는 도시가스 제조 및 공급사업 영위 업체고요. 신한 레버리지 천연가스 선물 ETN이라는 게 있는데요. 천연가스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다? 결론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구나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가지고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이나 가스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를 매수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매수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안 올라간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매수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찾은 먹잇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름에도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스 공급 업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특정 기간에 에너지 주가 강세를 보일 때 이런 주가 흐름이었어요. 어때요? 바닥권을 다지다가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죠. 오케이,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 뒤에 바로 주가 급등이 따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성에너지, SK가스 이런 종목이 선제적으로 팍 치고 왔고요. 후차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뒤늦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어야 이 타이밍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다른 종목 보겠습니다. 인천 도시가스입니다. 역시 이름에 가스가 들어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에너지 기업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요. 천연가스 구입과 판매를 영유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줄은 여기다 그어놨어요. 왜 줄을 여기다 그어놨냐? 이때 이제 에너지주가 강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대성에너지, SK가스, 선물 ETN, 천연가스 ETN 이런 것들이 강했던 시기가 이때니까. 이때니까 이런 위치에서 매수가 가능했겠죠. 매수하시면 윗꼬리에서 만약에 팔았다면 또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매가 설명은 제가 50분 꽉 채워서 드리고 있지만 간단해요.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있으면 그 섹터 내에서 덜어놓은 종목을 매수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걸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 그 과정을 또 상세하게 언급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일 매매법은 제가 주식의 정석 강의를 하면서 아예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섹터 순환 매매법이라든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결에서 나온 매매인데 오늘은 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익혀두시면 좋아요. 제 이전 강의까지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SO1입니다. SO1은 정유와 석유화학 업체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대형주고요. 이때 이제 대성에너지 SK가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면 쭉쭉쭉쭉 주가가 상승해 나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지는 않죠.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특정 기간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 강한 섹터 잡아드렸고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안 올랐는지까지 잡아드렸으니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인 취업분들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내용이고요. 공통점을 가진 종목을 빠르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기업 분석 및 이슈 분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매일매일 어떤 이슈로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6개월 이상 관찰을 해보시면 6개월 이상 자연스럽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뭘 보라고 말씀드렸냐. 특징주를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매일매일 움직이는 특징주가 있습니다. HTS를 검색하시면 잘 나와요. 그날 특징주가 있으면 특징주끼리 공통점도 있거든요. 실적주가 쫙 움직인 날도 있고 특정 테마가 움직인 날도 있고 방산주가 쫙 올라간 날도 있고 게임주가 쫙 올라간 날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통점을 가진 종목을 빠르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 이슈 분석을 꾸준히 하시고 매일매일 어떤 이슈로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최소 6개월 이상 특징주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면 이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준일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어요. 약간 난이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만한 매매입니다. 조금 분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까다롭지만 큰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꼭 익히셔서 실전 매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보고 싶다. 특히 제 강의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제 강의를 또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자동 답장 갑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제 교육 영상 다 가져가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해 도움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풍성한 강의로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513. 다음 주에 계속 됩니다.